히힛 그래서 잘 맞추는 건 아니지만 이 막를 하면 그 이 정도의 시점을 잘 잡았다 이때는 더 잘 실수하더라구요 아, 이 정도의 시점에 감정하려는 게 너무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아, 이 정도는 1몇에 도착했고요 이 정도는 거의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, 이 정도는 5번이 좀 더 잘 정해버렸어요 아, 이 정도는 거의 다 정해져요 아, 이 정도는 다 정해져요 감사합니다.